제 18장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올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올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이 여겼고 사올의 신하들도 합당이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쇄를 가지고 왕 사올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올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올이 그 말에 불쾌하여 침이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올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의 틀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올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올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올이 그 창을 던졌어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 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올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올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올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올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리래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불레세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올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올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올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올에게 알린지라 사올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불레세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올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올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 적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올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올의 신하들이 사올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올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불레세 사람들의 포피 백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올의 생각에 다윗을 불레세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합니다 사올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불레세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올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올이 보고 알았고 사올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올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불레세 사람들의 방백들이 사올에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올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